자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해요. V형과 김지영이고 뭐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할 때가 왔습니다. V 순서 삽입이 이제 강자가 시작돼서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런 고민 해결 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, 주어진 문장 넣기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왜 내가 고른 선지는 항상 정답의 옆에 있는 걸까? 이런 고민은 안 되니 이걸 제가 우리 교재와 수업 대략 한 80여 문제를 완전 다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완전 여러분들한테 패턴화될 수 있도록 제가 지겹도록 얘기할 거야. 그래서 이거 해결을 해드리려고 시작부터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좀 얘기를 하냐면 다른 강좌하고 좀 다르게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은 빈칸 같은 강좌하고는 조금 달라 순서 삽입은 좀 강좌 빨이 좀 세요 들으면 조금 바로 문제를 많이 맞추게 되는 좀 그런 좀 유형이야. 유형 자체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유형 자체가 그래요. 빈칸은 솔직히 글 자체에서 논리적 관계 파악 유형 뭐 사이가 관계가 파악이 되는 건지 약간 이런 어떤 좀 장기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면 순서 삽입은 이미 시스템이 좀 정해져 있어. 순서 배열만 해도 예를 들어 그냥 ABC로 이렇게 딱 묶여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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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만 하는 그 행위만 요구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만 알면 평가관이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그 틀만 좀 알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얘는 좀 수업의 빨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자 제가 뭐 수업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좀 샘플에 해당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현상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얘기부터 출발해야 돼. 제 모든 수업의 출발점은 뭐냐 얘죠 얘 이건 제가 교재 안에 수록까지 해놨어요. 너무 중요하니까.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다 저기서 나오는 거죠. 저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할 것인가 했는데 2018학년도에 평가원에서 수능 절대평가 학습안내서라고 하는 걸 대략 한 4, 50페이지 정도로 이제 발간을 했어. 공식문서로 거기서 순서 삽입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 그게 간접쓰기 능력에 포함된 거야. 그래서 순서 삽입은 간접쓰기 능력에 포함되는 한 범주라고 보는 거예요.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평가원이 말하길 2018학년도라고 그랬다. 인문사회, 과학, 예술, 문학 이런 것들의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으래. 어 너 글 읽으면 돼. 근데 이건 아니지. 그치 그렇죠. 중심 내용하고 전개 방식 그리고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대. 네 그렇게 하면 돼요. 파이팅 되게 애매하지 너무 뭉뚱그러웠잖아.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야. 즉 평가원의 말하기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뭔지 글의 전체적인 흐름하고 논리적인 연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연결과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해 보는 연습을 하시래요. 자 지금부터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. 자 안녕 이러면 안 되잖아. 이게 되게 애매하지 논리적이다. 흐름에 적절하다. 사실 이건 좀 약간 너무 추상적이라고 봐. 공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. 그래서 평가원이 그냥 가만히 있나? 이렇게 얘기하지.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대? 뭐 해야 된대?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건 당연히 읽고 판단하는 거고. 이어지는 문장들의 논리적 흐름에 대한 문제장애인의 연결성을 유추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대. 어? 잠깐 문장간의 연결성. 이것도 사실은 좀 추상적이죠. 그래서 얘기하잖아. 계속 구체화 시키려 하잖아. 또한 평가원은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. 지시어. 대명사를 네가 잘 판단하는지. 그러한 연결고리라는 표현을 썼네. 연결고리. 아주 특정 용어를 썼죠.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구체화되네. 내용상의 연결 방식. 내용상의 연결. 그걸 연습해보래. 자. 이 안에서 그나마 제일 구체적인 건 뭐야 얘들아? 명시적 단서인 연결어. 지시어. 대명사하고. 내용상의 연결 방식이야. 그래서 선생님 교재의 페이지. 그러니까 표지에 이렇게 된 거야. 우린 이거 연습할 거야. 이거. 근데 봐. OT는 이것 때문에 듣는 거야 얘들아. OT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 때문에. 2018학년도에는 얘들아. 순서 삽입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한 3페이지 정도? 그렇게 길지 않았어. 샘플 문제도 이렇게 줬고. 터전. 21학년도. 너희. 올해에 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. 거의 한 500페이지 정도의 아주 엄청난 양의 분량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어.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다. 거기에서 이만큼 플러스 알파. 페이지가 더 많이 늘고 내용 굉장히 많이 늘었어. 어디에서? 순서 삽입 분량에서. 나오잖아. 간접수기. 자. 필요한 능력은. 즉 내가 너네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 능력은. 여기 제가 이렇게 조금 글씨에 강조를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. 통일성, 일관성과 응집성. 이거 평가하는 연습을 같이 할 거야. 근데 이것도 더 애매하지. 이게 나오잖아. 이걸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. 크. 이런 표현을 원래 안 썼거든. 정답을 찾으려면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. 신속히 읽고 중심내용 파악한 후. 아까랑 비슷하잖아. 중심내용 파악한 후. 똑같네. 이 말은. 갖다 붙이겠네. 이거. 근데 봐라.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. 단서들. 또 나왔네. 단서들을 잘 보래. 세부정보, 연결사, 지시사. 어 이거 아까 나온 거잖아. 그렇지? 연결어 지시어. 근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대. 근데 봐라. 또. 특히 예시나열, 비교, 대조,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보편적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대. 근데 사실은.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애매하다고 보는 게. 보편적인 글의 구조가 뭐야? 그런 게 어딨어? 요즘 세상에 특히. 예시나열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. 자. 일반적 진술을 다음에 예시가 나와야 된다. 맞어? 틀려? 난 모르겠어. 예시를 먼저 준 다음에 이걸 종합해서 일반화시킬 수도 있잖아. 그런 글이 얼마나 많은데.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주관적이야. 우리는 그렇게 문제 풀지 않을 거야. 대신. 대신. 또 나오는 거야. 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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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습 방법을 소개하겠대. 전개구조 이런 거 중요하대. 그런데 통일성과 일관성이라는 게 중요하대. 이걸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두 가지. 이거 이거. 명시적 단서와. 내용적 단서 중에서. 통일성과 일관성을 이 내용적 단서로 제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 지켜드릴 거야.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썼잖아.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대? 또 하나 뭐가 필요하대? 더불어. 뭐라래? 또 똑같은 말 안 해? 대명사, 지시사, 연결사 등의 언어장치라고 얘기했네. 아까는 연결고리라고 했는데. 이거에 대해서 학습한 후. 뭐 글을 좀 써보래요. 아. 이게 우리한테 쉽지는 않죠. 자. 근데. OT는 이것 때문에 듣는 거지.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. 사실 비슷비슷한 내용이잖아. 그렇지? 근데 여기에 한 부분이 애매한 구간에서 감춰되어 있어. 그걸 내가 확대시킬게. 여기야. 이건 실제 그 문서를 제가 그냥 캡쳐를 뜬 거예요. 공공문서니까. 간접 쓰기 유형. 즉 순서 삽입 유형. 글의 종합적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뭐? 뭐? 비교적 어려운 유형이다. 이 말이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. 뭔지 알지 얘들아. 이 말이 추가가 됐다고. 그럼 다시 말하면 순서 삽입보다 빈칸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거든. 어려웠을 때. 막 킬러가. 근데 요즘엔 빈칸이 조금씩 내려가. 이제 순서 삽입이 약간 올라와. 약간이 아닐걸? 네. 공부하셔야 돼. 밑에 내용은 아까 읽었던 내용이고. 자 그러면. 무슨 현상들이 존재하냐면.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해서 바로 이제 수업으로 들어갈 건데. 문제 볼 필요까지는 없어 얘들아 이거. 자 36번, 37번, 38번, 39번. 이 4개의 문제. 이 4개의 문제를 제가 지금 OT이기 때문에 수업해 드릴 수는 없고. 이게 다 뭐냐면. 여러분들의 최근에 봤었던. 즉 2021학년도에. 이게 2021학년 맞니? 뭐야 나 숫자 왜 이렇게 쓰니 얘들아. 미안. 2021. 뭐야. 2, 1학년. 아튼.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4개의 문제야. 연속된 4개의 순서 삽입. 너 꼭 이건 추천합니다. 이거 반드시 풀어보고 오세요. 반드시 풀어보고 오세요. 시험지는 다 여러분들 평가원 모의고사의 시험지 아니면 메가스터딩이 연동되어 있잖아요 얘들아. 다 보시면 나와. 그리고. 그리고. 경험해봐. 난이도를 경험하시고. 뭘 경험하냐면. 어차피 이건 제 수업 들어오신 분들이니까. 이놈의. 해설 강의에 저 4개만 꼭 들어봐. 그러면 아 요즘 이렇구나 라는 걸 느낄 거야. 이걸 제가 수업해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. 꼭 해봐. 얘들아 다시. 2021학년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순서 삽입 4문제 풀고 이거 꼭 들어봐. 그러면 요즘의 트렌드를 알 수 있어. 난 그걸 예전 문제부터 최근 문제까지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. 근데 하나. 웃기는 건. 이 문제 있죠. 풀지는 않겠지만. 37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정답률을 보는 거거든. 이 문제가 정답률이 몇 프로 했었냐면. 37번. 맞네. 좀 기다려 얘들아. 내가 이렇게 디지털에 약해. 45포래. 45포. 이 문제가 45포래. 근데 문제는 뭐냐면. 하나는 정답이 45포인데. 또 하나는. 그러니까 미리 슬쩍만 얘기하면. 이걸로 출발하는 친구들이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. 이걸로 출발하는 친구들이. 합쳐가지고 또 대략 한 30, 40포 돼요. 왜 이런 일이 생길까. 자 다시. 왜 정답 근처에 있을까. 이거 정면도를 봐야 될 거야. 그 다음에 이어서 30. 지금 이게 36번이었나. 맞지. 이거 37번이었니. 어 미안해. 이거 뭐야 지금. 나 지금 뭐하고 있니. 어 37번. 이게 하여튼 그랬었어. 근데 이 이전에 36번은 또 있잖아. 이건 한 또 69% 정도 됐어. 또 잘했어 이거. 그럼 어떤 거는 잘 맞추고. 어떤 거는 잘 못 맞춘다. 이게. 방식이 똑같아야 일관성 있게 맞출 수 있는데. 왜. 자꾸 이해로 풀라 그러잖아. 이거 다음에 이것도 되는 것 같고. 이거 다음에 이것도 되는 것 같고. 어 그거 정면도를 봐야. 다음. 문장 삽입 있지.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38번 있잖아. 이게. 착 공교롭게도. 이게 오답률 1위였어. 근데 이게. 연계야. 근데 오답률 1위야 거의.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. 이게 38% 정도 됐었고요. 이건 대략. 몇 프로였었냐. 아니. 한 50% 정도 됐어.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할까. 웃기는 건 뭐냐면. 얘의 정답 바로. 왜 다. 바로 전선지가 또 애들 제일 많이 골랐고. 39번 마찬가지로 정답 바로 전선지와 그 전전선지가 애들 다 몰렸고. 자. 우리는 그거 정면돌파할 거야. 자.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걸 수업을 막 해드리고 싶은데. 아직은 아니야. 일단 가서 경험하고 와. 이거 경험하고 와.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 이 기준을 가지고 80여 개의 문제들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쭉 해결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문제들도 똑같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관성을 좀 심어드릴 거예요. 자. 이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. 되셨어? 자. 머릿속에 남는 게 뭐야 애들아. 내용적 단서와 명시적 단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연습하겠다. 변하지 않는 기준. 또 뭐가 남아? 최근에 대놓고 쉽지 않은 유형이다. 라고 평가원에 얘기했다. 또 뭐가 남아? 일단 한 번 최근에 나왔었던 6월 평가 모의고사 네 문제를 가지고 한 번 경험해보자. 너는 어떤 상태인가. 그리고 우린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전 문제부터 학년별 학년과 상관없이 좋은 문제를 쭉 보면서 나올 거야. 그리고 최근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집어넣었습니다. 과거 문제부터. 됐지요? 지금 마음이 계속 빨리 해보자 이러고 싶은데 이게 OT니까. 우리는 수업에서 만날 건데 그전까지 미션 이거 꼭 해놓으시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평가원이 저를 믿는 게 아니고 평가원을 믿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한 번 해드릴게. 순서 잡입은 수업이 꽤 효과가 있습니다. 수업에서 우린 좀 만나도록 할게요. 부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. 수업에서 우린 수업이 꽤 효과가 있습니다.